마음의 거리감을 두고 집중하는 한걸음 멀리서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2분 집중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집중 명상을 24시간 동안 이어가도록 집중해보세요. 호음 호음 고요히 숨을 마시고 고요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충분히 감사해야 할 수 있고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지나치게 밀착된 상황에서 오히려 권태감으로 느끼고 있는 건 없는지 감사함이나 고마움에 대해서도 절실함이 사라진 건 아닌지를 잘 살펴보세요. 고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요가 쓰트라 읽어드리는 내내 이거 읽어드린 내내 요가 쓰트라 읽어드리는 내내